새벽에 환승하는 구간이 있어서 유모차를 가지고 가요 이미그레이션 다 끝나고 이제 필요한 걸 좀 둘러보려고요 제일 잘 보였어요 김에화가 되었네요 진짜 너무 잘 못해서 해볼래요 이메일이 너무 잘 못했어요 김에화가 되었고 이메일이 너무 잘 됐어요 이메일이 너무 잘 됐어요 이메일이 너무 잘 됐어요 드디어 매일 꿀맛을 만드는 스키 드디어 한국이 있는 공간에 가고 이메일이 정말 잘 되었어요 미국에서 전해를 만드는 공간이 호텔 이름이 써있는 것만 보고 막 탔는데 제대로 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도착은 하겠죠? 복도가 끝이 없네. 엄마 내 카드 내가. 내가 카드 내가. 내가 카드. 한 장만 대줄래요? 이쪽이야? 이거? 아니 저기 문에다가. 문에다가? 예스. 예스. 어? 내가 갖고 왔네? 여기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욕실이 있고. 그리고 자는 침대랑. 딱 침대랑 이거. 아. 나도 안 돼. 딱 이렇게 밖에 없다. 우리 둘이 하룻밤 자기에는 딱 좋은 방이에요. 방원에서 골든릴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얼른 짐을 대충 놓고. 음. 베네시안 호텔 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어. 다 들을 수 있네. 엄마들 춤춰. 아. 배고파. 엘리베이터 음악이 마음에 들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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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봉을 놓고 나왔어요 에이 아쉽다 에이 아쉽다 에이 아쉽다 에이 아쉽다 아 트레이밍 투하 타이밍 밥 먹으려고 엄청 헤매고 있습니다. 뜨거워.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방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가지요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네. 너무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왔나봐요. 뭔가 옆에 다른 호텔들보다 좀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마침 집에서 올 때 맥주를 한 캔 들고 와서 그거를 같이 먹으려고요. 라면 집에서 가져온 거 있어서 그거랑 같이 에그타르트 하고 먹고 빨리 먹고 잘 거예요. 힘들게 사온 에그타르트예요. 루카스는 늦자마자 잠들었네요. 저는 씻고 나와서 지금 마스크팩 하고 있어요. 저도 내일을 위해서 이제 자야겠습니다. 체크아웃 다 마치고 지금 컨시이어즈에 집 맡겼어요. 다 마카스는 닭을 주방erna 잠들면. bets 사온 에그타 해왔이 헬로시맅. 다 마치고 가서 소원에 찍었을 때 let's go. 헬로시맅이 헬로시맅이 헬로시맅. 102,000원 대학장인의 헬로시맅을 구하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파를 보니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루카스가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데나 아줌마를 따라왔어요. 길에 호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여기는 완전 로컨 식당 같아요. 근데 맵지 않을까? 안 매워. 안 매워. 됐어 됐어. 됐어. 역시 사람은 배가 불러야 해요. 배고파서 아까는 안 보이던 길이 배부르니까 이제 잘 보이네요. 안 매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카메라에 있는 게 좋지 우리가 지도를 안 보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녔더니 길을 계속 헤매거든요 근데 로카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온 건물에 토이저라스가 있어요 근데 체이스가 엄청나는 도구 어디서 찾는 건가요? 아까 여기가 맛있어 맛있어? 하나 남은 도구 맛있어? 뭐 사달라고? 말을 해 달지 달지 나의 주입은 오후에 이 시각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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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요 오 멋임데 아 너무 넓어 마카오 안녕 빠이빠이 다음에 또 올게 마카오 지금 마카오 공항에 도착해서 짐 붙이고 라운지에 잠깐 가고 있어요 이제 방콕으로 갑니다